11월 7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지난 뉴욕 치즈 케이크 케이크를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오늘은 입동, 겨울이 시작되는 날. 오늘 생일인 사람부터 겨울인간이 되시겠다. 겨울인간, 여름인간과 비슷하게 매우 강해보이는 이름이다. 추위에 아주 강한 내성이 있을 것만 같은데, 봄인간인 나로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아무튼 입동,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라 그런가. 너무너무 춥다. 너무 춥지만 추운 건 또 그만의 재미가 있는 법.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더웠는데, 이렇게 추워지는 게 참으로 신기해서, 자꾸만 몸이 집 밖으로 쏠리게 된다. 물론 오늘은 집이지만. 집이지만 겨울이 오고서야만 느끼는 걸 느끼고 있다. 드디어! 모기로부터 해방된 것만 같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다섯 마리는 넘게 잡은 것 같은데, 드디어 한 마리도 보출 못할 원해.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않았으면, 감사합니다. 겨울. 11월 7일, 맑다. 생일을 맞이한 당신, 따뜻한 겨울 보내길. 생일 축하합니다. 끝. 등장한 추억이 있냐고, 어쨌든 한국에 대한 눈치고, 우리의 권내 중으로 모든 것 같다. 바람을 치고, 우리의 권내 속으로ation, 우리의 권내 중에서 우리의 권내. orient을 꾸준히, 우리의 권내 선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권내장을 leagueので,